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5월 7일 목요일 매일신문 영상뉴스입니다. 앞으로 일정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정부가 아닌 해당 지자체장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개발 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 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광역단체장이 사업지 주변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. 광역단체장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앞으로 개발 계획과 개발 주체가 일원화되고 개발 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와 함께 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 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개발 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해 인근 주민 불편해소와 토지 활용도 상승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